자, 갔다 왔어 왔어 아휴, 송아야 날도 더운데 얘랑 말 섞느라고 기운 빼지 말고 우린 이 어죽이나 먹자, 어? 그리고 체육보관해라 하자고 이리 앉아 앉아, 앉아, 어? 그래요, 이모 이모? 놀고 있네 그래, 우리는 재미지게 놀 테니까 잘 난 너는 꺼지세요 송아야, 이 어죽이 보양식이야 응? 많이 먹어라, 아기 잘 끓게 고맙습니다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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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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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내 머리 촉발되게 생겼다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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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, 아휴,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, 지금 말 하여튼 너만 오면 꼭 사고가 터져 아니 이제는 삶 없는 것도 모잘나가지고 이제 밥그릇까지 치냐? 아니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아휴 니가 깡패냐 깡패야 대꺼! 좋아 여기서 사는 건 내가 허락하지 대신 우리 시댁에 발을 들일 생각은 죽어도 하지마 시댁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도라님은 생각이 확고한 것 같던데 근데 이게 어디서 아이고 아이고 이 지진! 이거 깡패야 깡패야? 아우! 아우! 진짜 아우! 왜 이래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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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